나가! 당장 나가! 우리가 어딜 나가! 아버님이 나가라면 나가야지 우리 나가면 우리가 저 최신 폰 할인에 무한 멤버십에 인터넷 집전화 할 때까지 이거 다 없어지지만 끝났다 나가라면 나가야지 뭐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끝났어 저 그래서 몇 시에 들어올 건데 가족이 모이면 최신 폰 할인은 아시죠? 무한 멤버십 인터넷 집전화까지 온 거죠? 무료! 가족이 힘이다 그러니까 에스키 텔레코